이제 앞이 보이나 보다 귀도 뚫렸나 보다 소리도 듣고 이제 앞도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이 딱 2주 차네요 보니까 오늘이 2주째 되니까 앞도 잘 보고 이제 걷는 것도 잘 걸어요 얘는 암컷 얘도 암컷이지 싶은데 아 수컷이구나 이게 체구가 블랙 앤 화이트들이 좀 체구가 적네 저쪽에 2마리가 아마 암컷이지 싶고 얘가 얘가 수컷 인가 이루와봐 이름을 아직 안 지워줬는데 너 이루와봐 얘는 수컷 얘들은 저 뭐지 색깔 브라운 색깔로 좀 발현이 된 친구가 암컷이고 나머지 다 수컷이다 보니까 코코야 이리와봐 너 좀 육쪽으로 나와있어 코코 일로 나와있어 응 애들 좀 보자 이제 집기도 짓고 그래요 애들이 여기 앉아있어 고양이 앉아 아직 질투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찍을 수가 없네 잘 넘어오죠 이제 걷기도 잘 걷고 쟤는 암컷이에요 클로즈업 할게요 영상을 편집을 안하고 올릴거라 얘는 암컷 이쁘게 생겼죠 블랙 앤 화이트 중에 암컷이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레몬애들이 얘네들 연한 색깔이 전부 다 수컷이고 얘가 수컷이었으면 잠깐만 너 배만 잠깐 볼게 얘가 수컷이면 아마 저기 있는 저 친구가 암컷이시지 근데 화분 먹지마 코코 화분을 먹고 그래 먹을 것도 없다봐 여기도 넘어와요 코코가 쉴땐 여기를 닫아줘야돼요 이도 없는게 뭘 몰라그래 응? 얘가 수컷이고 얘는 확실히 암컷인데 저 끝에 있는 제가 암컷이지 싶어요 여기도 장난도 잘 치고 형제들끼리 형제자매 남매들끼리 들어가있어 나오지마 코코 좀 쉬자 응? 코코야 작아 이렇게 모여서 자요 하나 둘씩 모여서 저기서 잘거에요 이제 하나 둘씩 모여서 저기서 잘거에요 자리 잤죠? 저도 자야 되는데 너도 자라 빨리 너네도 잘 때 참 희한하게 자야 돼 탑을 싸가지고 자더라구요 아직 눈을 좀 덜 떠서 그렇거든요 눈을 다 뜬 애들도 있고 덜 뜬 애들도 있고 일단 5분 좀 넘었네요 영상이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애들도 이제 자고 이제 잠들려고 그러고 이제 잠들려고 이제 잠들려고